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차량 손해 사용사 합격자 성준웅입니다. 현재는 대학생입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시험을 봤었고요. 그때 한 5개월 정도 준비했었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시험 볼 때까지 8월까지 총 5개월 정도 준비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부를 할 때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무조건 이렇게 손으로 한 번씩 써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업법을 제외한 나머지 두 과목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야기가 있고 이어지는 형식의 법들이 와가지고 억지로 외우려고 한다기보다는 강의를 듣고 혼자 자습을 할 때 그 이해관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손으로 계속 쓰면서 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차 공부를 할 때 실제 운전을 했던 경험이랑 자동차를 사용했던 경험에 비춰서 공부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 공부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관심이 있었거나 뭔가 정비를 직접 해본다거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은 이상 상당히 많이 헷갈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상 매체나 평소에 운전을 하면서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들 이런 거에 대해서 아 그때 교수님이 설명을 하셨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구나 라는 거를 떠올리면서 공부를 할 때 그런 경험을 토대로 좀 피드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학교 생활, 대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라가지고 3월부터 방학을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정형화된 스케줄은 없었습니다. 대신 학교 하루 공부가 끝나고 나면은 곧바로 이제 손해사용사 공부를 하는 걸로 스케줄을 항상 잡았었고 1학기가 모두 종료가 된 이후에는 독서실을 다니면서 아침 10시에서 11시부터 저녁 10시 정도까지는 앉아가지고 한 글자라도 더 읽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운전을 했거나 이런 경험에 비춰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자잘한 정보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정비 같은 부분은 정말 자동차 종류마다 다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조금씩 알다 보면은 시험장에서 연계를 시켜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그런 들었던 정보들을 토대로 아니면은 교수님께서 흘리듯이 했던 말씀이라도 한 글자라도 더 적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과목 모두 시험 시간을 1분도 남기지 않고 꽉 사용을 했었습니다. 손해사용사 공부라는 것이 사실 처음 듣고 처음 공부를 시작을 하면은 상당히 좀 어렵고 나랑 동떨어진 내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주 들게 됩니다. 특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해보신다거나 자동차에 관심이 많이 없으셨던 분들이라면은 정말 소위 말하는 진입장벽이라는 게 많이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뭔가 혼자 좀 찾아 나가보려는 그런 자세가 있다면은 금방 흥미를 가질 수 있고 또한 그 내용들에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느꼈던 그런 어려움들은 없어지고 합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공부 중간중간에 들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2차 시험을 처음 볼 때는 큰 준비를 하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갔었습니다. 1차 공부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공부를 했던 경우라서 전역하는 시기와 2차 시험 시기가 겹치면서 그렇게 크게 공부를 하지 않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이런저런 사이트들의 강의들을 조금씩 들어봤는데 인스티비의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강의 시간 안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좀 논리 있게 정리가 된 상태로 학생들 그리고 수강생들한테 전달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같은 강의들을 들었을 때도 타 강의들보다는 훨씬 강의에 빨려들어가는 그런 흡수력도 좋았고 훨씬 내용들의 정보들의 품질들도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스티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붙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과 함께 좀 망연자실해하면서 올해 마지막 2차 시험 준비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수님들이 강의도 너무 잘 해주셨고 Q&A 같은 걸 이용을 하면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답변들도 세세하게 달아주셨어가지고 정말 제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이 더 넓은 범위 안에서 깊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움 주신 교수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면은 정말 붙을 수 있는 과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거나 뭔가 의심하지 않고 강의 열심히 들으면서 끝까지 공부를 하면은 모두 붙을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입니다.